오늘도 찜질방을 방불케하는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주말에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를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지역은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한낮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열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한라산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하늘은 맑겠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해안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북부와 남부지역 27도, 서부지역 26도, 동부지역 25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남부와 동부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부지역 32도, 서부지역 31도, 한라산 성판악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와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후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리겠고요. 현재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다음 주에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